신아 위험하게 노를거야. 신아 넌 왜 쫓아가? 아이고 야 위험하게 너 내려올 수 있어? 몸을 뒤로 돌리면 되잖아 야 못할 것 같으면 거길 왜 가냐 반대로 돌려야지 그렇지 그래 하진 아빠 방법만 알려줘요. 그리고 한쪽 다리 넘겨 왼쪽 다리 넘겨 하진이가 몸을 확 틀어 어차피 다리를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다고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오케이 다리 넘겨 다리 넘겨 잘했다 신아야 넌 아직 무리야 하지마 자 침 산책 가는 길 여기는 크레오 벨리 크레오 벨리 우리가 가려고 하는 어 무슨 뭐였지 기억이 안나네 음 세쿠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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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셔널 포레스트 입구에 있는 벨리 우리 여기서 하룻밤 먹었죠 이들아 왜 또 올라가 가자 산책하러 네 위쪽으로 여기 한번 가볼까 어디로 가볼까 어디로 가볼까 어디로 가볼까 어디로 가볼까 어디로 가볼까 연습하는거야 신아야 별연습을 다 한다 가 가자 하진이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알았어 하진이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알았어 가봐야 돼 자 렛츠고 어느 길로 갈까요 저쪽으로 갈게 아빠 여기가 여기 언덕에 뭐가 있을 것 같아 저 산 좀 봐 우와 차 지나가니까 조심 여기 차다요 손 여기 차 쌩쌩 다녀 신아야 빨리 따라와 차를 그냥 똥차고 버리면 돼 어휴 여기 딱 여기 정신이 못 왔다고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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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 와랑 엄마는 잘 안기고 싶어 뭘 내가 너 못 안아 엄마는 어떻게 하는 거를 엄마는 자연을 즐기고 싶다 너를 안고 싶지 않다 신아진아 내려와 신아진아 내려와 신아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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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생 사양 Millennium resurgemeine ٹ